KBC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주간의 경기 북부 지역별 주요 소식입니다 고양시의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이제는 2020년 상반기 안으로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정진호 기자입니다 고양시가 지난해 12월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현황에 대한 계획을 밝힌 데 이어 2020년 상반기 내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일산 테크노밸리는 구체적인 밑그림이 이미 그려진 상태로 작년 시에서 분담할 사업비 전액을 마련 탄력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동성 검토를 통과하고 작년 12월에는 지구 지정을 마쳤으며 현재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도 받아 보상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시에서 큰 예산을 분담하는 사업인 만큼 수요를 꼼꼼히 분석해 사업성을 극대화하고 다른 개발 사업가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4월 16일 이전까지 행안부 의견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을 보완하고 이달 내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2차 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는 물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6월 내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산 테크노밸리는 IT, 미디어, 의료 등 첨단 산업 위주의 260여 개 기업이 이미 입주 의향을 밝힌 상태이며 또한 경기도 산하의 4개 핵심 공공기관도 이전 예정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 건립도 검토되는 등 우량 공공기관 입주가 계획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일산 테크노밸리의 차별성은 타 개발 계획과 중복이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강점으로 꼽고 있으며 이번 행안부 2차 심사에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시 관계자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KBCS 정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2차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고향시민들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향시는 16일 임시 국무회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9조 7천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20%는 지방자치단체가 80%는 중앙정부가 각각 부담합니다 시는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 매칭예산 530억 원을 이미 확보해 정부의 이번 2차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한편 고양시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고양시 위기극복 지원금을 추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선불카드 67만 장을 확보했고 39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 신청 창구를 설치해 5인 이상 가구에게 배부했습니다 또한 4인 가구, 2, 3인 가구, 1인 가구에게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재준 시장은 위기극복지원금은 지원인 동시에 투자라며 소비진작을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직접적으로 거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기극복지원금이 한시성 지원을 넘어 경제활력의 전환점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최대한 빠르게 다양한 곳에 소비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이규석입니다 KBCS 뉴스 이규석입니다